2차 방정식에서 두 실근 이라는 말이 있으면 얘가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지만 판별식 항상 달고 가야 되겠죠 이거 빠뜨려서 함정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실근 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판별식 생각을 하고 할게요 d 는 k 제곱에 더하기 4k 0 보다 크거나 같아야 실근이 존재 k 로 묶어 보면 k 랑 k 플러스 4 니까 자 이거 생각을 해두고 그 다음 얘는 양수고 양수죠 절대값 덕분에 그러면 두번째 두번째 힌트는 제곱을 해서 적어도 상관 없겠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12 얘는 금과 계수의 관계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의 4 알파 베타 얘는 바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k죠 얘는 마이너스 k 가 되고 알파 베타 여기 마이너스 k 대입하면 더하기 4 k 가 되고 적어보니까 판별식이랑 같네요 그 다음에 얘가 얘가 2 루트 3 제곱 했으니까 12죠 그럼 얘는 k 제곱이니까 이 안으로 넘겨서 적어보면 k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의 12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의 6 그리고 k 마이너스의 2 가 0 보다 작가는 같다 이렇게 되죠 얘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 에서 이까지 적어보니까 얘랑 얘랑 비교를 해보면 실근이라는 존재가 의미가 생기죠 그래서 1번이랑 2번에 대해서 공통 부분을 보면 마이너스의 6 이거나 0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수 k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0 1 2 개숨으로 봤으니까 여섯 개